5월 13일 오전 7시 10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지난밤 뉴욕 주식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태도는 뉴트럴을 유지합니다. 어저께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4.2%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3%를 넘었는데요.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PCE 지수는 2%입니다. CPI하고 PCE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하튼 미국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investing.com 쪽에 나와있는 기사 몇 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텐데요. 지금 미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파이프라인 고장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일, 천연가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까지 겹쳐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 2% 가까이 떨어졌고요. S&P500, 나스닥 모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S&P500의 빅스 인덱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27까지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도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몇 개 쭉 보시면 미국 시장 분위기를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데일리의 뉴욕 특파원이 쓴 기사들 목록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근원 물가가 1982년 이후 최고치라든가 연준의 부의장이 오늘 연설을 했는데 물가 지표를 보고 자기도 놀랐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인플레가 과연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뉴욕 증시 하락한 거, 석유값 오르는 거, 미국의 인플레 때문에 전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 이런 식의 기사들이 지금 계속 뉴욕 쪽에서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값 오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문제 때문에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런 커머더티들이 올랐느냐 한번 보시죠. 미국의 크루드오일, 원유 같은 경우도 좀 올랐고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이게 파이프라인하고 관련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고. 반면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은 가격 반영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콩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미국 국채 수익률은 어제도 역시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또 단기체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모두 보시는 것처럼 5%, 6%, 6BP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 논쟁의 핵심은 목요일 발표되는 PPI, 또 금요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이런 게 중요한데요. 왜 PPI는 생산자 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약간 관련이 있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용에 따른 임금이 상승하고 이러면 PPI가 올라가게 되어있거든요. 후행합니다. CPI보다는.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이걸 구조화된 인플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인플레 전망이 올라가거든요. 인플레하고 인플레 전망은 약간 다른데 인플레는 진짜 물가고요. 인플레 전망은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막 사들이면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코인베이스가 분기 실적 발표하는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시장 움직임 보시죠.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에서 밀려 내려왔고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잘 버팁니다. 나머지 비트코인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개별 재료를 가지고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큰 추세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거는 주류 시장하고 같이 가는 거고 개별 코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일부 버블이 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단단히 각오를 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큰 돈을 또 손실을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의 트레이딩은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인플레 지표를 좀 보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논리가 이제 작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고 미국의 경제가 이제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인 물량 부족이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해킹 같은 사건 사고가 겹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모든 악재들은 이렇게 겹쳐서 오거든요 항상. 이런 걸 이제 어쨌든 극복해내는 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연준이 이런 식으로 달러를 살포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산버블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저희가 어저께 이제 교육 웨비나 시리즈 첫 번째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연하신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도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자산 쪽에 나타나는 인플레 이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일드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일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몸집이 불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버블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데 이자가 들어오는 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자산 원금 자체가 저절로 부풀어 올라. 이게 버블이라는 거죠. 그런 자산으로 어쨌든 자본 자산이라는 표현을 안근모 편집장을 쓰셨는데 자본 자산으로서는 우량주나 주택이 여전히 그렇게 부풀어지는 자산이다. 이런 거고 이런 원본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저께 해치펀드의 대부죠. 드래컨밀러가 시장이 광기에 빠져 있고 모든 자산이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금 시장 상황을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래컨밀러가 어저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이 양반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행사에서 이 양반이 드래컨밀러처럼 해치펀드를 운영한 사람인데 크립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코멘트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투자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질문을 한 거지. 자기가 크립토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 킥힘셀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 자신을 자책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조롱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디지털 자산을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한탄스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약간 조롱하듯이 난 잘 몰라. 몰라서 미안해.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트린직 밸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크립토는. 내 재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이 왜 내 재가치가 없냐. 그러면 비트코인 말고 너는 그럼 뭘 할래. 금을 투자할래 그랬더니 이 양반은 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일드가 있는 자산에 나는 투자한다는 거예요. 일드가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우량주처럼 배당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임대 수입이 가능한 주택.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겠다는 전형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하튼 어떻게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큰 화두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일들을 만드나. 제가 어저께 교육 시리즈에서 교육 웨비나에서 안금모 편집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지털 자산 쪽에도 디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더니 이제 안편집장은 디파이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의 널리지가 저희보다는 떨어지시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거래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일드가 나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디파이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큰 흐름에서 과연 디지털 자산이 일드를 만드나. 이건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금이 일드를 만드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은 벌써 몇 천년을 투자자산으로 이어 왔잖아요. 물론 금에 대해서는 그게 원자재적인 성격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금 투자하면서 누가 원자재라고 생각하고 금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왜 일드 얘기를 자꾸 끊이느냐고 하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 자기 성격이 바뀔 때가 된 거예요. 금하고 대결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할 때에 과연 월가의 메인스트림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말 자산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금하고 비트코인의 어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뭐 인플레이가 있고 이래서 이제 만약에 뒤늦게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신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면 디지털 자산 쪽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 차트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이렇게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인베스팅 닷컴에 가서 이제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요 약간 보라색기를 띄는 것이 비트코인이고요. 파란색 선 요게 금이거든요. 금선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같이 놓고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점을 어디로 하느냐 여기가 시작점이 지금 3월이잖아요. 그죠? 3월 10일인데 3월 10일 날 두 개를 요이 땅 해서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금하고 비트코인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금이 5% 수익이 났고 BTC는 마이너스 5.9%거든요. 그러니까 5월 3월 10일 시점에 이 시장에 들어온 분들은 괴롭겠지. 금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한때 이렇게 6만 달러 넘어간 적도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시작했던 분들은 낙폭이 지금 이만큼 온 거잖아요. 괴롭겠죠. 그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드가. 금도 그렇고 이 에크만 얘기한 대로 매재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금이랑 디지털 자산이 다 일드가 없는 자산이라고 하니까 이거 시점을 뒤로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위에 오고 금은 밑에 깔리잖아요. 금은 거의 존재감도 없어요. 지금. 이건 언제냐면 시점이 2월 달이거든요. 2월에 투자한 분들은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 플러스 상태죠. 얼마? 48% 플러스 상태예요. 금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언제 뒤로 뒤로 보낼수록 이 격차가 커지거든요. 얼마나 격차가 커지는지 볼까요? 쭉쭉 이게 이 시점이 2020년 12월입니다. 12월에 금하고 비트코인을 동시에 투자했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180% 이익인데 금은 마이너스 3이에요. 여전히 강력한 비트코인의 힘을 보여주죠. 어떤 상승 추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뒤로 갑니다. 계속 1년 전으로 가볼게요. 1년 전 이맘때 5월 8일이거든요. 이 시점이 금은 439% 비트코인은 439%고요. 금은 3. 금은 4.2%밖에 안됩니다. 금은 투자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왜 자꾸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금을 1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금이 이자를 만들어냅니까? 금이 뭔가를 줘요? 기껏해야 4% 정도 올랐는데 물론 물가나 금리하고 비교하면 금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낫겠지.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시기에 갖고 있었으면 400%가 나왔는데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일들을 만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산버블 효과 같은 게 있어서 비트코인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결론이 여기서 그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겠네?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어야겠네? 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고 내가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들고 있을 만한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자를 주는 상품이 아니라니까? 자산가치가 이렇게 오르지만 아까 시계를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세요. 3월에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 손실이라니까? 지금 5월이니까 두 달 정도 들고 있었는데 손실이 났다고 울상을 짓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두 달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막 걱정을 해. 그러면 아무 화폐 투자 못하지. 그런 식의 단기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들고 있을 자신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일드가 나한테 발생하지 않는데 아무 화폐 지금 뭐 저희가 지난 밤에 쓴 저희 특파운드 기사 중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4만 3천 4만 2천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석 기사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변동성이 큰 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일들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런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견뎌릴 어떤 각오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하고 비교했을 때 금은 그런 어떤 변동성이 현저하게 낮잖아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들을 방어할 만큼 탄탄한 어떤 시장주의를 가질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주식도 하셔야 되고요. 일드가 있는 자산을 찾아가야 돼요. 일드가 있는 자산을 그게 우량 주식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주택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누구나 다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볼이 강한 변동성이 강한 디지털 자산에 우리가 열광을 하는 건데 이쪽 시장이 엘도라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언제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이 없지 않으면 순간적인 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후 방송에서는 과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디지털 자산이 그 일들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금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디지털 자산은 그럼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에 블록미디어의 부설연구소인 프로메타 연구소의 소장님께서 앞부분에 키노트 스피치를 하셨는데 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일이 일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 찾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제가 여러 독자분들 중에서도 왜 여전히 뉴트럴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뉴트럴을 외치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런 변동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렛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뉴스라든가 분석기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으로 재미 보시는 분들은 제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저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입장이니까요. 지금 시간 오전 7시 28분이고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